첫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가 너무 감사했어 저희 항상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양혜석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곡 항상 써주시는 우리 가테디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서 노력해주시는 헤메스 스태프분들과 매니저 언니 오빠들 그리고 ANR팀 다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블링크 너무 감사합니다 동원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로운씨 오늘 스페셜 MC를 함께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SF9도 조만간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영씨 다음 주 일요일에는 어떤가요? 자 형님 오셔야죠 일요일엔 put your hands up 인기가요 우리랑 함께가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아유 너무 찍어라 advisor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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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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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